네 오늘 오늘 팔월 칠일 최신 개봉 영화 트레일러를 보겠습니다 네 팔월 칠일 봉호동 전투 135분 짜리 오늘 팔월 칠일 개봉 원신년 감독 유혜진 유진현 조우진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15,142명이 유적 관객이구요 스틸컷 봉호동 전투는 제작사가 빅스톤 픽쳐스 더블유 픽쳐스 쇼트박스 이렇게 되고 배급사가 쇼트박스 입니다 일본군과 3.1운동 이후에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지는 때에 1920년 6월 독립군의 첫 승리가 바로 이 봉호동 전투였습니다 영화보고 싶으신 분은 movie.never.com에서 좌측 메뉴에서 상봉 예정작을 누르시고 상봉 개봉 순을 누르시고 제일 상단에 팔월 칠일 개봉하는 영화에서 예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movie.never.com 여기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예매할 수 있구요 예매를 만약에 취소하신다 그러면 movie.never.com 에서 들어오셔서 좌측 메뉴를 보면은 그 예매 취소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것만 탁 누르고 한 두어 번 눌러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자로 예매 취소가 돼갖고 낸 금액이 다시 입금 처리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요 이렇게 나고 싶어